이 영상by닛은 늦은 밤 약아내는 눈쟁이를 위한 킹업 미션 진짜 치킨을 뜯고 싶으시다고요? 구탄만 가지고 치킨을 뜯으면 더 2만 원이? 세상에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다음판 도전하게 됐으니까 미친 음성노내로 미션 건데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누구야 당신? 아유 깨트도 짜프. 아 뭐야. 아 눈쟁님. 네? 기프로 하나 주셨잖아. 그때 마우스패드랑. 네. 아 나 그거 딱 썼는데 핑거그립으로 바꿨는데 지금 피지컬이 장난 아니야? 역시 장비빨이야 게임은. 눈쟁님이 주신 거예요? 응. 저는 눈쟁님이 그때 안 쓴다 해가지고 와.. 내가 눈쟁이 당신은 대체.. 네? 마음씨가 널 호시해가지고.. 그냥 안 쓰니까 좋은거지 뭐.. 진짜 눈쟁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아.. 제가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세요.. 좋아해 눈쟁! 받아줄 수 없어.. 믿고 사랑하세요.. 저 녀석들 잡고 싶은데? 뭐 살린다! 아니.. 여기 낙차에 있고 5탄 낙차에 대구함이 안 맞아.. 그.. 명중률이 떨어져서 똑같은데 조준해도 탄이 위아래로 계속 침! 하하하하 하하하하 봐봐! 야 조준했는데 왜 안 맞는데! 띵킹 안하고 막 쏘는거 아냐? 채 한 명만 잡으면 되는데.. 스키 나 무시해! 죽여버릴거야! 아! 와.. 저게 안 죽어? 내가 너 꼭 잡고 만다.. 스키 나 무시하고 있어.. 아 내 뒤! 아.. 뭐? 아 이거 발술 못들었어.. 두 명? 두 명? 두 명? 한 명인데.. 지금은 한 명! 저거.. 내꺼에 9탄.. 450발 있어 눈쟁.. 뭐? 나니? 죽다.. 저놈이야? 저놈이야.. 저놈이야.. 내꺼에 9탄 450발에.. 롬프 풀파치해.. 뭐요? 눈쟁.. 내 속도 왜 저래? 눈쟁 빨리 내꺼 가서.. 9탄 먹어! 개 같은 놈아! 뒤지라고.. 뭐야 얘 9탄 안 들고 있어.. 나 부스스야 눈쟁 그리고.. 부스스 풀파치.. 나 3렙 가방부터 죽어야 돼.. 형 부스스 끼실? 그게 차례 낫겠는데? M이사요? 어디신데요? 아 저 있네.. 나되면 죽겠지? 아니야.. 나되면 오히려 살아.. 어차피 가야돼.. 아 가면 안돼.. 가야돼.. 오 가야돼.. 오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빨리 가.. 뒤져.. 세상에서 지워버렸네.. 그냥.. 으응.. 소리로는 이미 맞았는데.. 한 대 맞으면 죽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게임하면.. 운빨로.. 머리 맞으면 어떡하지? 항상 그 생각으로 게임을 해서 나는.. 난 못 맞추겠지라는 생각을 안하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 이미 맞은 것 같음.. 한 발 날아오면.. 이 풀 개쩌는데? 아 맞다.. 미라마의 이 풀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어.. 이런 풀 없었잖아.. 미라마.. 근데 존보풀이 생겼어.. 대한보임.. 저놈 쏘고싶다.. 저 꼭대기에도 두 명 있고.. 뭐하는 거야.. 제니어습드.. 우와.. 미친.. 야 이거 어떻게 봤냐? 마.. 어떻게 봤냐? 도망쳐.. 사람이 눈이 있으면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쿨쟁이네 쿨쟁이 쟤 나 돌아온다.. 나 봤던 애.. 꺼묵꺼묵 터지니까.. 그래서 그런가? 내가 쏜다가 계속 조금조금 튀어나.. 어.. 다른 파티 같은데? 특히 님은 옷이 벗감해가지고.. 어.. 다른.. 같은 파티야? 그만하니까..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다른 파티네.. 근데 너무 가까운데 애들? 오.. 자리 개꿀인데? 여기 밑에 붙었는데.. 너무 거슬리는데? 내가 부스를 쏠 수가 없잖아.. 얘 때문에.. 뭐.. 저기 한 명 더 있다.. 아 다른 애.. 얘가 같은 애인가.. 금방? 어..어..어.. 너무 좋고.. 이게 바로.. 미라마의 존버 법이다.. 미라마 존버풀 생겨서 너무 좋은데? 님 지금은 옷 벗는 게 어떨까요? 그런가? 보셔 볼까? 쓰읍.. 아흠.. 아니야.. 힘든 게 낫겠다.. 여기 서브 상태가 너무 완전.. 애들 막 끊겨서 보인.. 어? 어? 에이? 모른 모른 모른.. 이걸.. 근데 이건 진짜 좀 아닌데 애들.. 와.. 시야가.. 대단하다.. 저것도 진짜.. 왜 수류탄.. 저기 안 터졌지? 이게 저 위.. 돌았을 것 같은데.. 아.. 여기 봤다.. 응응응응.. 싸준다.. 제발.. 아! 미친! 2대1이야! 바보.. 아.. 쟤 무기 상태 너무 좋은데? 한명 뛰고 한명 봐주고 바보.. 내 생각이네.. 후렴퀴셨어.. 기습은 나지 않을까봐요.. 도쿠.. 나이저.. 오! 미친! 오! 뒤질뻔했네.. 달렸다.. 얘.. 제2이저.. 저 있다.. 어! 아 좋다.. 제2이저인데.. 왼쪽에 있다 저기 왼쪽까지 왼쪽까지 와아~~ 주즈 주즈 제 이름은 연다고요 유튜브랑 스위치하고 제 이름은 천이시고요 유튜브 아무도 안 보고요 경쟁이 좋아하고요 900 AS 보내면 903 미션 성공 역시 배극의 기능 간의 편을 만졌으면 경쟁이가 미션 제출자리 비웃으며 진짜 치킨을 획득합니다 게다가 미션은 너무 쉽게 클리어했으므로 다음 미션부터 난도 보장이 적용됩니다 다음 미션도 기대해주세요 아 하하하하 이만하 바다 날씨 요즈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결국